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마트 땡겨 왔습니다 이번주는 처음 갔습니다 어 또 여기저기 두리번 그리다가 오늘은 문어 3합 들고 왔습니다 올해 갖고 9900원 패키지 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또 특별가 5900원에 뗄고 왔습니다 자 문어 3합 진공이 문어 이 문어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각 다리 여섯 조각 문어 그리고 편육 편육 하나 둘 셋 넷 으 으 요롷게 아 요만큼 요만큼 1인분이 뭐 추워하지 이게 뭐라카노 이게 이거는 명태 쌀 무침 이네 명태 쌀 무침 명 어디갔나 명태 명태 어후 컬러 좋네 예 그리고 여기는 무말랭이 절임 고갱이 아닌데 으 으 뭐 모르겠다 무말랭이 보쌈 무김치 절임 뭐 이렇게 오케 아 요게 칼라가 좋네 칼라가 자 그럼 스패키지로 만들어 봐야죠 목살 그리고 문어 아 여기 있구나 명태 무말랭이 요렇게 해가지고 오 맛있겠다 자 오늘도 테슬라 딸딸딸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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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가지고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첫번째 작품입니다 편육 앤더 문어 앤더 명태 쌀 무침 앤더 명태 쌀 무침 앤더 보쌈 무 김치 요렇게 해가지고 비주얼이 좋네요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오늘 잘 끈지왔네 음 맛있네요 제목은 문어 사맛 요즘 문어보다는 요게 더 맛있네요 음 요것도 맛있고 요것도 맛있고 요것도 맛있고 요것도 맛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3월에 첫번째 요렇게 이마트 문어 사맛으로 헌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완전 빅뉴스 빅뉴스 요렇게 전단지 우리집 삼겹살 맞지 아까 빨고 갔는데 음 뭐 이래저래 할인하면 100g에 삼겹살 970원 아 이번주에 장난아닙니다 이번주에 또 친구 집에 가가지고 삼겹살 씨끗고 먹어야지 요런 빅뉴스 와 동시에 요렇게 이마트 문어 사마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3월 다들 두단 봄이 올 예정이 오니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다들 하시는 일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이팅